301호 301호 301호요? 네 교회? 교회인가? 아니 복지대 네 아 아 유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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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아 강영웅 부장님이시죠? 국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강영웅입니다. 아 나경원씨가 만나요? 아 예. 어머니 잘 있죠. 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유세선 프로젝트로 응원을 반대하셨잖아요. 내가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그랬다고? 결국 유섭씨 드럼에서 시작된 음원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릴레이 음원이네. 음원을 반대하셨잖아요. 수익이 나서 음원에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음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동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악기도 지원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유플래시로 이렇게 수익금. 맞아요. 아 예. 우리 협약식인데 뭐를 보셨어요? 예. 오늘 유보 스타로 오셔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옷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옷을 준비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갈아입고. 옷을 좀 갈아입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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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